Come and get it, 갓세븐. 안녕하세요, 갓세븐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아가새 여러분들께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 갓세븐이 상을 받았어요. 네, 태이나시아 Top 10 Awards, The Best Artist in Thailand, 갓세븐이라고 하네요. 일단 우리 아가새 여러분들 항상 많은 노력과 또 많은 응원을 하고 있는 거 항상 저희 7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새 여러분들도 저희가 좋은 음악으로 빠른 시간에 보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상도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The Best Artist in Thailand 될 거고 그리고 나중에 또 The Best Artist in the World 할게요, 저희가.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득표로 나왔지만 다른 멤버들은 너무 고맙고 안녕.